아 으 으 으 으 아 으 망치 폭발 체력이네요 뭐야 아니 새로 기술 오 오호호 드디어 핫 핫 핫 핫 아니 아니 근데 속도 뿐만 아니라 공속도 빨라지는데요? 원래 이 속도잖아 오우 좋아좋아좋아 약간 딜템이 좀 생겼구만 아나 이 눈깔 뭐지 이거? 아무것도 아니겠지 아 샤론호스트님 1818량 감사합니다 네 여기부터 가자 전망대? 아 전망대야? 와 여기 용암 지대인가 보다 뭐 얼음에서 바로 용암이야? 아 룬 두개 있어야 되잖아 아이씨 좌측룬 우측룬 다 있어 아 아 이쪽 먼저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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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bury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아닌가? 오! 뭐야? 자, 자폭하던데 이거? 아! 이거 안 잡아도 되는거잖아? 나 어디서 왔냐? 아 저기 아래 아아 오케이 오케이 비켜! 아! 연락할 테니 깨져있네요 다리가 여기다 왜.. 뭐야 아..맵 진짜 복잡하게 돼 있어 워우우워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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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에 HB 밑대 하하하하 그러네 현대의 기술력 그 자체 뭐야 이건 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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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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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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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디여? 뭐여 이거 아 저기구나 그냥 순서대로 돼 있었네 봐봐 지금 여기 여기잖아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열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여긴 어떻게 하지? 반대로 가야되네 저 반대길은 어디있지 근데? 반대로 가는 길이 없던데? 아아 뭐야 아닌데? 아 맞아 아 돌아가자 아 아 아 나갈거야 가보더라 저 매는 뭐죠? 아 아 왠지 여기 어디에 그거 풍겨진 황금사과가 그런거 있을거 같은데 찾아봐야되나 이게 왜 있냐고 이게 이게 있단 뜻은 숨겨진 사과 그런게 있단게 사과는 아니고 다 써버리고 탑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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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이다 아 성과정 아아 뭐냐 여기 아 저 아랫구나 뭐야 여기 지금 오면 안되는데 개꿀? 아냐 이렇게 오는게 맞구나 여기 아 뭐야 야 낚시봐라 낚시 오졌다 배가 배가 여깄다 지금 배가 여깄어 배가 여깄어 여깄어야 내가 아까 이렇게 갈까 생각했는데 개꿀이네 꿀이네 꿀 야 뭐야 노린거 같다 이거 일부러 아 하지마 아아 아 아 아 아 난리도 아니네요 또 타는게 맞을까 아 몰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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